고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사렛 대학교 재학 중인 동학인 이지원입니다. 최저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으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? 이번 김종의 명절인 수석 한가위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한가위 때보다 적을 것 같군요.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화성전화로 안부를 확인하여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현재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? 고지TV 시청자 여러분, 민족의 대명절인 수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